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오늘은 뉴멕시코주의 서부시대를 살았던 여장부 세디 오차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샌디라고 발음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S-A-D-I, 세디입니다. 세디 오차드입니다.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860년 출생으로 고향인 아이오아주의 밀스 카운티를 떠나서 뉴멕시코주의 세이라 카운티의 킹스턴에 세디 오차드가 정착한 해가 1886년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6세가 되던 해입니다. 세디 오차드의 결혼전 이름은 사라 제인 크리치입니다. 아버지 베넷 크리치와 어머니 넨스 앤 데이비스 크리치 사이에는 10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세디 오차드는 다섯 번째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베넷 크리치는 1832년에 1918년, 그리고 어머니 넨스 앤 데이비스 크리치는 1831년부터 1873년, 어머니가 42시에 돌아갔습니다. 세디 오차드의 어머니 무덤은 아이오아주의 밀스 카운티에 있고, 아버지 무덤은 오클라호마의 펜 카운티에 있습니다. 기록을 더 찾아보면 아버지 베넷 크리치와 넨스 앤 데이비스는 1850년 9월 5일 날 아칸소주의 메디슨 카운티에서 결혼하고,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오아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디 오차드의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잠시 켄사스로 이주하였다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오클라호마로 거주지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자동차로 오클라호마의 펜 카운티에서 세이라 카운티를 이동하는데 12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로 아주 먼 거리입니다. 서부시대의 여장부 세디 오차드에 관한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그녀가 26세 때 시에라 카운티의 노스 뉴멕시코주의 킹스턴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자매들과 함께 찍은 귀한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흑백사전은 왼쪽으로부터 1843년생인 메리 크리치, 다음에 1860년생인 사라 제인 크리치, 주인공인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세디 오차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왼쪽으로부터 1861년생인 이사벨라 크리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0년생인 메 크리치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귀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막내 여동생으로 추적되는 메 크리치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녀는 메가 죽고 7년 후에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은 사망일자가 세디 오차드가 죽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죽었습니다. 주인공인 세디 오차드는 1860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사망하는데 그녀의 무덤은 뉴멕시코주의 시에라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인 트루스오아 컨시콘스의 핫스프링 묘지에 있습니다. 그녀는 1943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묘지 기록에는 1859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860년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망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잘했지만 죽을 당시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덤도 소박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사업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녀가 사망할 당시에는 그다지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묘지 기록이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도 무척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산을 왜 간수하지 못했을까? 그녀의 개론전 이름은 사라 제인 크리치이고 개론 후에 남편의 성을 따라서 세디 오처드로 불리우고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세디 오처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묘지에 남은 그녀의 이름은 사라 제인 세디 클리드 클리치 오처드입니다. 묘지 속에는 간단하게 세디 제인 오처드입니다. 묘지 속의 출생 연도는 1865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936년에 행한 한 인터뷰에서 세디 오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886년에 킹스턴에 도착했는데 당시 킹스턴 그러니까 힐스보로에 바로 곁에 있는 광산도시입니다. 킹스턴은 광산마을이었습니다. 크게 흔들리는 은색 붐댄스홀과 사롱은 사업이 참 잘 되었습니다. 거의 밤낮으로 재산이 생겨났고 어떤 경우에는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시에라 카운티의 킹스턴이라는 마을에 도착할 당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세디 오처드가 어떤 이유로 아무 연고가 없는 킹스턴으로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녀의 열 행제 가운데서 유아로 사망한 한 명을 제외하면 9명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42살에 사망했기 때문에 무척 어렵게 독립심이나 생활력이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가족 가운데서 남자들은 말을 다루는 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 형제인 셔먼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 무렵에 캘리포니아의 승마경주에 말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따라서 세디 오처드의 여행지 두 사람은 그런 인연으로 말조련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명의 여형제가 안정된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세디 오처드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바로 뉴멕시코주의 킹스턴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세디 오처드가 킹스턴에 도착할 무렵 은강산품이 절정을 이뤘고 당시 인구는 7천명까지 늘어납니다. 지금의 뉴멕시코주 주도인 엘버카키의 인구가 당시에 1천명에 불과했습니다. 킹스턴에는 23개의 술집 사롱이 성업 중이었고 14개의 제너럴 스토어와 식품정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세디 오처드가 1886년에 킹스턴에 발을 디딜 당시 거의 7천명가량 이 마을에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당시에 킹스턴을 전하는 신문들은 토요일 밤에 메인 스트리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빼곡히 들어차어 단 몇 인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젊고 미혼이고 잘생긴 여성이 서부의 붐타운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렵게 성장한 그는 사무원이라든지 기자라든지 가정부라든지 광부 등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한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는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위안부, 장녀라는 직업이었습니다. 1800년대는 서부 변경에 위안부들을 두고 페인티드 레이디스, 솔리드 도보, 더러워진 비둘기라든지 폴론 엔젤, 떨어진 천사 등과 같은 그런 용어로 장녀를 표현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마렵에 미시시피강을 경계로 넘어서 서부지역에만 약 5만 명 이상의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장녀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아주 선입견이 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1980, 1890년대 초반에 서부에서 장녀라는 직업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이에 비례할 수 없는 것이 동료, 장녀들이나 포주들이 사업을 잘하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 심하게 부상을 입히거나 때로는 그냥 살해하는 일이 서슴치 않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그녀는 그런 아주 터프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성공자가 됐습니다. 세디 오처드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약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전형적인 영국의 빅토리안 여성으로 자리매김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아함을 자신에게 더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89년 5월에 뉴멕시코 준주는 사룡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준주라는 것은 1850년 준주에서 시작되어서 정식으로 뉴멕시코가 뉴멕시코 주가 되는 것은 1912년 1월 5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뉴멕시코 주가 47번째 미국의 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점점 매춘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특히 서부변경으로 온 교양이 있는 중산층 여성들을 중심으로써 매춘금지와 금주운동 등과 같은 사회개몽운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참고로 1892년에 힐스보로에는 붉은 백돌로 치한 지금까지도 근사하게 남아있는 유니온교회가 세워집니다. 세디 오처드는 존경받을 수 있는 여성이 되는 몇 가지 대안들을 선택해야 되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디 오처드는 1895년 7월 17일 제임스 W. 오처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입니다. 그녀가 그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제껏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86년 26세에 킹스턴에 도착해서 1895년 35세가 되던 해까지 거의 10년 동안 그녀는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자기 재산을 갖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도 매춘을 하던 여성이 결혼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일어나곤 했습니다. 서부의 단신으로 온 세디 오처드는 결혼과 함께 본격적으로 합법적인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에 세디 오처드라는 뉴멕시코의 여장부가 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